으 으 으 으 으 으 평상에 나무를 열고 약초가 더 넣었는데 니 거의 털 날리고 그러니까 신경이 되었던거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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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신선생님도 안좋아해 그러니까 지켜줘야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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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으 으 으 왜 그러세요? 지나친 애정 생각은 상관해주세요 약 좋겠다고 손을 못 봤는데 아이고 블루베리가 익었네 이 주변을 좀 손을 봐야겠네 야생으로 키우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네 이게 갈룡인데 갈룡인데 약재로 쓰이니까 아이고 새들이 많이 안 따먹었네 이게 야생인데 한 7년 되니까 블루베리가 맨날 새하고 전쟁을 벌였는데 아이고 허리에 한 번씩 이제 따야 된다는 말이 나오네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자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생으로 자라주면 안되겠니? 안되겠어요? 여기까지 야생으로 가주면 안되겠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초파리 때에 극성으로 인하여 벌레망을 하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원래 막 먹는거는? 먹는거는? 이렇게. 풀을 덮어주면 너희들이 갈증이 좀 괜찮겠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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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분이 부족해. 뭐 해줄까? 참아야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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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한 번 대봤더니 물이 몇 가지 들어와서 굉장한데 하기가 너무 껴가지고 모자 안쓰면 안돼요 싸가지고 하루 식사를 준비해야죠 이렇게 한글자막 by 박진희 이게 자라공인데 이게 농약의 농약. 복성이 엄청 강하거든요. 아름다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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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낯질하는 흉이라도 내라는 말이지. 손이 못해요. 낯질을 못해요. 옮기기만 돼요. 낯질을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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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안해봐. 감사합니다.